아... 아닌 것 같아요. 갈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제가 일단 얘한테 물려야 돼요. 모데카이 저한테 오 나이스 슈퍼츠 아 우지님 2,000원 감사합니다. 슈퍼츠 고마워요. 자 모데카이가 자리를 비웠으니까 저는 당연히 바트너랑 좀 밀어줘야겠죠. 잘하자면 저기 있겠다. 죽을 일 없거든요. 아 얘가 너무 세가지고 아 안되겠다. 라인만 적당히 밀어주고 합류하고 그런 식으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. 모데카이는 제가 1대1을 지금 이길 수가 없거든요. 티아 잡아주고 자 다시 요원을 쏟아가지고 바트너랑 갈게요. 역전은 많이 강하죠. 역전은 오히려 잘 다는 별명이죠 여기는. 아 역전은 아 그래도 많이 나가지.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. 아 아 좀 무섭긴 해. 아 제가 사이드를 줘가지고 이거는 그냥 툭 갈게요. 아 잘하는 거였잖아. 아 나 김기대방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아 형 미안 형 미안. 오케이. 이거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하는 거 아니야? 30 seconds until we need spawn. 1. 1. 1. 1. 1. 2. 3. 4. 4. 5. 5. 6. 8. 13. 11. 10. 이 쇼리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이스 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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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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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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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